정치방 작업 나온 단디와 대길이 이야 온다 온다 한가득이네 오늘 마이리 해가지고 여기 가구에 한 20평 담아보겠습니다 자 와 즉시야 4시 반 자 다 없습니다 하나 둘 와 나라 혹시 와 대길에 이게 정치방에서 몰래 또 오징어 뺐다 이야 이 운대요 이게 그냥 오징어네 그냥 오징어 화살초고징어 이거는 한치 한치, 이건 화살초 오징어, 이건 무늬 오징어 무늬, 정치망 무늬인데 무늬 이것도 한치네 정치망의 화살초 오징어, 무늬, 한치 그리고 오징어, 가봅시다 세멸, 세멸, 아이리 이건 말씀 안 되지 세멸, 세멸, 소멸 영원히 소멸 멸치입니다 멸치 멸치, 메가리 정갱이, 죄송합니다 여기 안에는 큰 논들 세빵어 세빵어랑 황동 세빵어랑 황동 큼직큼직한 건 세빵어 큼직큼직한 건 따로 이제 되죠? 이건 하루로 팔다고 이건 선후로 판다고 살아있는 걸 파는 거 그렇죠 살아있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치망 끊었네요 정치망 오늘도 버킹검 행위, 불곰 행위 요렇게 양식장 가지고 총초등에서 해만하네요 해만합니까? 어제는 죽었다던만 요렇게 정치망 잡아 가탈 마무리하고 무트로 들어가서 양식장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늙겠다 요거에 비벼봐 요렇게 무트로 들어갔습니다 아끼받아 많이 오늘 해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단하게 정치만 작업하고 단디 였습니다. 단디 합시다. 단디. 여기 가까이. 네. 좋아졌습니다. 렛츠고.